K-POP 네일아트로도 알려진 K-POP 헤디큐어는 K-POP 팬들과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트렌드입니다. K-POP 아이돌들은 스타일리시하고 독특한 패션 선택권으로 알려져 있고 그들의 네일아트도 예의가 아닙니다. K-POP 헤디큐어는 종종 아이돌의 개성이나 뮤직비디오의 컨셉을 반영하는 복잡하고 눈길을 끄는 디자인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K-POP 헤디큐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입니다. 네일 디자인 K-POP 헤디큐어는 기학적 패턴 상징, 꼭 만화 캐릭터, 미고, 심지어 K-POP 아이돌의 미녀처 초상화를 포함한 다양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 디자인들은 매니큐어, 네일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작은 붓으로 손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 색상과 반짝임 K-POP 헤디큐어는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만들기 위해 네온 음영이나 파스텔 색조와 같은 활기차고 대담한 색상을 종종 통합합니다. 글리터는 또한 손톱에 반짝임과 치수를 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액세서리 K-POP 헤디큐어에는 라인스톤, 스터드, 진주, 그리고 부족과 같은 네일의 액세서리들이 전반적인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그라데이션과 옹브레 색이 서로 완벽하게 섞이는 그라데이션 또는 옹브레 효과는 K-POP 헤디큐어에 사용되는 인기 있는 기술입니다. 그들은 한 색에서 다른 색으로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전환을 만듭니다. K-POP 아이돌 레퍼런스 일부 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K-POP 아이돌이나 그룹과 관련된 요소들을 헤디큐어 디자인에 통합하기로 선택합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이름, 로고, 앨범, 커버 또는 심지어 그들의 노래 가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K-POP 헤디큐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일아트 전문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튜토리얼과 네일아트 용품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을 실험할 때 재미있고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K-POP 헤디큐어는 활기차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알려진 K-POP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네일아트 스타일입니다. 그것은 K-POP 팬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아이돌과 그룹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네일아트를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은 K-POP 헤디큐어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K-POP 헤디큐어는 종종 대담하고 밝은 색과 파스텔 색의 혼합을 특징으로 합니다. 핫핑크, 일렉트릭 블루, 그리고 선명한 오렌지와 같은 네온색종은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민트 그린, 베이비 핑크, 라벤더와 같은 부드러운 파스텔 색상도 좀 더 섬세한 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톱 모양은 K-POP 헤디큐어의 필수적인 고려 사항입니다. 아몬드나 타원형 손톱은 복잡한 디자인을 위해 더 평평한 캔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종종 선호됩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 사각형 또는 사각형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K-POP 헤디큐어는 모두 창의성과 독특함에 관한 것입니다. 몇 가지 인기 있는 설계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큰 발톱에 K-POP 아이돌의 작은 손으로 그린 초상화는 열렬한 팬들에게 흔한 선택입니다. 좋아하는 K-POP 그룹이나 아이돌의 상징과 로고를 통합하는 것도 팬덤을 선보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디자인의 특정 부분에 글리터나 라인스톤을 추가하면 헤디큐어의 매력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K-POP 뮤직비디오나 앨범 아트에서 영감을 받은 복잡한 기하학적 디자인이나 패턴은 헤디큐어를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K-POP 헤마나 아이돌에서 영감을 받아 사랑스러운 만화 캐릭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또는 옴브레 효과는 K-POP 헤디큐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원활한 전환을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부드럽게 혼합합니다. 작은 메탈 스터드, 펄, 참등의 네일, 액세서리를 디자인에 추가하여 시각적인 매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디자인을 쉽게 달성하기 위해 팬들은 K-POP 관련 이미지를 특징으로 하는 네일 스티커나 워터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 탑 코트를 적용하여 디자인을 보호하고 윤기를 더해주며 헤디큐어가 오래 지속되도록 합니다. K-POP 헤디큐어를 받고 싶은 팬들을 위해서는 복잡한 네일아트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네일살룡이나 네일아티스트를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신에 일부 팬들은 다양한 네일아트 용품들을 사용하여 집에서 그들만의 K-POP 헤디큐어를 만드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K-POP 헤디큐어는 창의력, 열정, 그리고 K-POP 아이돌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든 것입니다. 개인화된 K-POP 헤디큐어를 만들거나 받는 과정을 즐기세요. K-POP 헤디큐어, also known as K-POP nail art, are a popular trend among K-POP fans and enthusiasts. K-POP 아이돌's are known for their stylish and unique fashion choices, and their nail art is no exception. K-POP 헤디큐어 often involve intricate and eye-catching designs that reflect the idol's personalities or the concept of their music videos. here are some features commonly seen in k-pop pedicures nail design k-pop pedicures feature a wide variety of designs including geometric patterns symbols flowers cartoon characters and even miniature portraits of k-pop idols the designs can be created using nail polish nail stickers or hand painted with tiny brushes colors and glitter k-pop pedicures often incorporate vibrant and bold colors such as neon shades or pastel hues to create a visually striking look glitter is also commonly used to add sparkle and dimension to the nails accessories nail accessories like rhinestones studs pearls and charms are frequent k-pop pedicure is a nail art style inspired by k-pop culture known for its vibrant and creative designs it allows k-pop fans to express their love for their favorite idols and groups through their nail art here's a detailed briefing on what a k-pop pedicure entails k-pop pedicures often feature a mix of bold bright and pastel colors neon shades such as hot pink electric blue and vibrant orange are popular choices soft pastel colors like mint green baby pink and lavender can also be used for a more delicate look the nail shape is an essential consideration for k-pop pedicures almond or oval shaped nails are often preferred as they offer a more flattering canvas for intricate designs however some fans may opt for square or squibble shapes based on personal preference k-pop pedicures are all about creativity and uniqueness some popular design elements include miniature hand-painted portraits of k-pop idols on the big toenails are a common choice for die-hard fans incorporating symbols and logos of favorite k-pop groups or idols is another way to showcase fandom adding glitter or rhinestones to specific parts of the design can give the pedicure a glamorous touch intricate geometric designs or patterns inspired by k-pop mvs or album art can make the pedicure stand out some fans may opt for adorable cartoon characters inspired by k-pop themes or idols gradient or ombra effects are commonly used in k-pop pedicures blending two or more colors smoothly to create a seamless transition nail accessories such as tiny metal sets pearls or charms can be added to the design to enhance its visual appeal to achieve complex designs easily fans may use nail stickers or water decals featuring k-pop related images a high quality top coat is applied to protect the design add shine and ensure the pedicure lasts longer i wish you love me like i love you it's stupid when i'm alone with the one never feel k-pop pedicures also known as k-pop nail art oh